자, 분사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현재 분사가 있고 과거 분사가 있잖아요. 그치? 현재 분사는 우리 ING 씁니다. 분사라는 것 자체가 우선은 형용사라는 거를 조금 알아둬야 돼. 말만 어려운 거지. 이거 그냥 형용사네 라고 하시면 돼요. ING 쓰고요. 능동 진행일 때 씁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도 현재 분사라고 보시면 돼요. 딱 하나 비교가 되는 게 뭐냐면 동명사랑 비교가 됩니다. 동명사는 말 그대로 명사잖아요. 형용사랑 명사는 달라요. 형용사는 명사 수식해주는 거잖아. 어떤 식으로? A crying baby, 우는 아기처럼 명사를 수식해주거나 She is dancing 이런 식으로 진행형으로 쓸 수 있는 게 현재 분사다. 과거 분사는요. PP형입니다. 당연히 수동이고요. 진행 그러니까 수동태로 쓰입니다. 어떻게? Broken window. 명사 꾸며주죠. 또는 그거 아예 수동태로 쓰일 수도 있어요. 뭘로 쓸까? The cookie was made by 뭐 이런 식으로 수동태로 쓸 때도 우리 과거 분사 봐주시면 됩니다. 능동으로 해석되면 다 ING 해주시면 돼요. 아직 여기 감정 분사까지는 이 페이지에서 안 나올 것 같은데 어머! 감정 분사 나오네요. 원래는 봐봐. 여기 baby는 사람이고 window는 사물이죠. 그죠? 사람을 꾸며줄 때 ING 쓰는 거 보여요? 사물을 꾸며줄 때 원래 우리 PP형을 쓰잖아요. 그런데 감정 분사는 정반대예요. 감정 분사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조금 있는데 surprise 같은 경우는 얘들아 놀라다가 아니고 놀라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물이 사람을 놀라게 하다. 따라서 사물에다가 ING를 쓰는 거예요. 사람은 사물에 의해 놀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에게 PP형을 씁니다. 봐봐. 그 수업은 지루하다라고 할 때는 그 수업은 나를 지루하게 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능동입니다. The class is boring. 그런데 나는 지루해졌다. 나는 지루하다. 나는 뭔가에 의해 지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I'm bored. 오히려 감정 분사는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의 PP, 사물의 ING. 원래 분사는 사람의 ING인데 감정 분사일 경우에는 사람의 PP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볼게요. 아니 감정 분사 나오는 애들 조금 봐봐. 아, disappointing, disappointed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He reads a lot of books. 그는 많은 책을 읽어요. 근데 어떤 책이에요? 영어로 쓰여진 책인 거죠. written이 정답입니다. 자, 음식은 어떤 음식? The food at the restaurant. 그 레스토랑에 있는 음식, 사물이네요. 그런데 감정 분사네. satisfy, 만족시키다잖아요. 사물이니까 오히려 ING. A번 한번 볼게요. 좀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분사는 많이 하다 보면 그냥 알게 돼요. 숨겨진 보물이겠죠? hidden treasure. 소녀잖아요. 감정 분사 아니잖아. 그러면 ING. 베이비네요. smiling baby. 웃는 아기. 자, 그의 이름은 사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리는 거예요. cold가 되는 거죠. Mary는 그의 남동생의 사려깊은 말에 의해 감동받은 거죠. 감정이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피피해요. move가 움직이다라는 말로 쓰이면 감정 분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감동시키다라는 감정으로 쓰이면 오히려 사람한테 피피 써주셔야 합니다. 옵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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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맹에 맞게 한번 바꿔 써보래요. 감정, 감정, 감정이네. 사람의 오히려 피피죠. 사람, 사람, 사람의 피피형 써주시면 됩니다. 서프라이즈드가 답이고요. 얘는 서프라이즈인이 되겠죠. 사람의 피피형 써주시고요. interested 적어주시고요. 사물에 interesting. 사람의 피피형 써주시면 되고요. 사물에 ing 써주시면 됩니다. exciting. 여기까지 쉬워요. 태연이 1번 균형이 잡혀 좋아요. 임바랜스. 이것도 좀 같이 말아줘. 렉큐. 네. 대구 2번 됐으면 먼저 부를래? 메이드. 스탠딩 맞습니다. 얘는 메이드고요. 3번 현진이. 아 현승이. 금방 현진이가 들어왔다 나가서 그래요. 보내 진이잖아. 센트 아니야? 아 센트. 다시 4번 현승이. 어. 이런 거. 이따는. estry mane duty.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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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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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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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한승이 잡어 테스티드 맞아요 눈은 검사되는 거예요 눈이 지가 검사하는 거 아니잖아 민준이 5번 그렇죠 그들이잖아 board가 돼야지 간단했다 그죠? 분사 구문입니다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분사 구문 어떻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더라도 하나 분사 구문 만드는 방법 알아? 그냥 한번 놀려봤어요 접속사 생략 주어 생략 동사는 원형으로 만들어서 ing 됐어요? 네 접속사 생략 주어 생략 동사 원형으로 만들어서 ing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야 우리는 이 ing로만 되어있는 문장을 보고 사라진 접속사가 뭔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에이 이거겠지 근데 접속사 대부분 에즈가 제일 많이 쓰여요 왜냐하면 에즈가 뭐뭐 할 때도 되고 뭐뭐 하면서도 되고 이유원이 뭐뭐 하기 때문에도 되고 그다음에 조건이 빠져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빠져있으면 대부분 뒤에 will이 나와 알겠죠? 뭐뭐 하면 뭐뭐 할 거야 양본데요 양보는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여기가 앞이 더 싱얼이고 여기가 쉬인데 우리 앞에 더 싱얼 제거해버리면 뒤에 쉬밖에 안 남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쉬를 더 싱얼로 바꿔주기도 해요 주어를 확실하게 해주려고 원래는 쉬만 남아있어야 되는데 쉬만 누군지 모르잖아 그러면 더 싱얼을 데려와서 여기 써주기도 한다고 주어가 확실하지 않을 때 그다음에 돈이 없어서 뭐야? having no money 음악을 들으면서 listening to music 쉬웠죠? A번, B번 제가 재빠르게 풀겠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having dinner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봐봐 분사금은 풀 때 거의 다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하고 있지 그냥 애즈가 빠져있을 확률이 거의 80%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푸는 거예요 느려서 being slow겠죠? 길을 따라 조깅하면서 jogging along the street 그다음에 이 클럽에 가입하면 joining this club 너는 you can listen to 들을 수 있을 거야 various genres of music 우리 아직 분사 수동으로 쓰는 거 being 생략되고 having been 생략되고 이런 거 아직 안 나왔는데 대부분 능동일 겁니다 생략, 생략 forgetting the password 어드 쓰실 수 있겠죠? 아 이거 너무 칸이 적어가지고 좀만 더 키워볼게요 쓰기 힘들어 forgetting the password 어드우 자 그런데 봐봐 어드우는 일반적으로 남겨둔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어드우 looking weak 허약해 보일지라도 이런 말이고요 as he 빼고 taking a memo 노트를 하면서 쉽죠? 분사 구문 그러니까 분사가 뭔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분사 구문 알아야 되고 얘가 기본인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응용을 조금씩 하죠 완료형이나 수동태나 이런 거 being 생략되는 거 having pp 나오는 거 그 다음 주워달라서 생략 안 하는 거 이런 애들 나오잖아요 일반 도연이다 맞습니다 분사 구문이잖아요 그거 다 생각하고 쓰는 거 뭐맛을 낳다 이야기하다 리얼트 통과 응 수고연 저것 봐 저것 봐 절단나는 소리하고 있죠 지금 자 에즈스네즈가 접속사 그 다음에 누가 생각되어 있는 거 주워 I 소줄리엣이 원래 문장이겠다 동사 원형으로 만들어서 ING 쓰라니까 seeing 줄리엣이라니까 seeing 줄리엣 I felt my heart pounding 땡 내가 얼도우랑 누우랑 같아요 네 넹 이븐도 이븐이프도 있어요 비록 머물지라도 스피드 하부 만스 응 너 단어 아직 안 췄어? 네 빨리 안 췄고 뭐하냐 민준아 가르멘트 컨스턴트였구나 나니까 그건 줄 알았어 컨세센트 그것도 끊임없는 이란 말이 있거든 민준아 단어가 좀 어렵게 이래 민준아 지금? 민준아 2번 했나요? 민준아 기답이 들려도 돼 민준아 왜요? 민준아 너 1번 틀렸잖아 민준아 그레이스 우아한 척이에요 민준아 아니에요 그레이스라는 이름이 많아요 민준아 그런데 그런 뜻이 있죠 우아 민준아 우아 민준아 칸스티튜트 아니고 튜튼데 민준아 잠시만요 민준아 전화 나와 민준아 아 네 여세요 민준아 네 Syndrome Okay 민준아 Ahí 일단 민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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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viktig 민준아 네.. 네.. 너 왜 내 글자 올라와?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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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 글자 올라와? 뭐? 어.. 어.. 혹시.. 내가 적긴 했어.. 그 다음에.. 어디서 적혀있는지? 강의로 적혀있을 때 근데 그냥 적혀요 그 강의로 도와줘 혜연아 자신이.. 우리.. 강의만 피워야? 혹시.. 아 진짜.. 어.. 오.. 오..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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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o.. 아니.. 아.. 음.. 3.. Dieu.. 도into 1.. 아 어 아 아 아 아 아 나와봐 이거 안했어? 이거 숙제이라고 하셨잖아 오 미화에 왔냐? 어 보셨는데 잠시만 잠시만 좋아 좋아 우리 눈이 더울거야 미워페이스가 있어 왜 그리스도 미니셔야지 미니 미니 나에서 오 오 오 태연이 앞에 시끄데 왜 나 나 샤페 왜 한장이야 여기 한장 온 오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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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봐봐. 부사절에서 부사절의 시제랑 주절의 시제가 같을 때는 그냥 ing 쓰면 되는데 부사절의 시제랑 주절의 시제가 달라요. 얘가 한 시제 더 앞서지 얘가 과거잖아 얘는 현재인데 이럴 경우에는 그냥 동사 원형으로 바꿔서 ing가 아니고 having pp 해주셔야 돼요. having eaten 이런 식으로 having pp로 바꿔주세요. 시제 다르면 물론 pp형을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수동태입니다. 그 다음에 수동태입니다. 봐봐. 여기 문장 보면은 접속사 생략 주어 생략 동사는 원형으로 만들어서 ing being asked가 되죠. 그런데 being은 어떻게 된다고 생략은 어떻게 된다고 생략 된다고. 얘도 시제 다르니까 having been brought up이 되는데 어떻게 having been 생략 된다고. 되죠. having been 생략 됩니다. 그래서 얘는 생략 되고 형용사만 이렇게 덜렁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기본만 알면 돼. 접속사 생략 주어 생략 동사 같으면 시제 같으면 ing로 바꿔주는 거. 동사 원형에 ing 바꿔주는 거. 자 봐봐. 어제가 보여요. 여기는 현재잖아. 여기는 과거고 현재라는 거는 시제가 달라요. having talked. 역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밥은 많은 역사 소설을 산대요. 이거 be interested in이잖아. be in 빠지고 interested in history. 되겠어? be in이 아예 생략이 되잖아. 해님. 보자. writing은 죽어도 아니지. 봐봐. 우리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주어가 더 북이라는 거잖아. 사물인데. written이죠. having not 말도 안 되는 거 알겠어? 분석으로 부정 앞에 놔 도는 거 아시겠죠? 사람이네. mark 사람이잖아. 우리는 주어가 여기 앞부분에 주어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뒤를 봐야 돼. Mark잖아. excited. 사람일 때 반대로 쓰는 거라 그랬지? 감정분서. 그 다음에 모든 책을 다 읽고 나서 도서관에 갔네요. Having read가 되겠죠. 도서관에 간 것보다 모든 책을 다 읽은 게 더 이전 시제일 거 아니야. 시제 다르면 Having pp라고 했어요. 주어가 희네요. 사람은 해고되는 거죠. Being fired예요. 근데 Being 생략돼서 Fired. B번. 분사구만 바꿔 쓰는 거 앞부분만 바꿔서 한번 써볼게. 현승이 차례인가? 아니요. 민준아 넌가 봐. 아니 아니. 더. 더. 이거 New Technic 생각돼야 되는데. 근데 뒤에가 It으로 돼 있어서 New Technic을 뒤로 보내야 돼. 뒤에 주어가 확실하지가 않잖아. 그렇지. Being used well인데. 이거 Being 생략되고. Used well. The New Technic. 아, 테크닉이네요. Technic. Can be very useful. 이렇게 돼야지. 여기가 It이 돼버리면은. 잘 사용돼서 유용하다. 그것이. 그것이. 그것이 뭔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앞에 주워 따오는 거예요. 아, 2번도 해보자. Having lived in a big city. 뒤에는 똑같아요. 는 해주시면 됩니다. 3번. 유미. Rocked. Before. 나머지 같죠. I always locked the door. 너무 잘했어. 그런데 유미야. Having been 생각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rocked before만 해도 됩니다. 4번 태연이. 4번 태연이. 4번 태연이. 4번 태연이. 현승아, 왜 자꾸 4개씩 틀려서 내는 거야? 절대 안 돼. 엄마야, 어디 갔어? 뒤에는 갔죠? I can't call her right now. 뒤에는 그냥 눈 써주세요. 굳이 안 쓰셔도 됩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니까 써줄 필요는 있는데 유미야, 이거 현승이 패스. 현승아, 내가 이거 안 물어봤지? 9일 거. 잠깐만. 토지 땅 사유지. 아는데 이거 누구 거야? 그럼 대우 거야? 대우 토지 땅 사유지. 다른 거였구나. 1번 헬프장, 도연아. 뭐라고요? 도연아. 네. 사람이지? 네. 사람일 때 감정이면 뭐 써야 된다고 그랬어? 감정 분사면. 사람일 때. 사람일 때. tp인 거에요. 그렇죠. 그럼 뭐 써요? surprise. 네. surprise that. 이거 사실 being 빠져 있는 거예요. 다시 2번 도연아. 다시 2번 도연아. 2번. 이건 할 수 있어. 이건 할 수 있어. nothing. attention. attention 좋습니다. 3 대 5. 2번 도연아. 그렇지. having eaten the whole cake. 사현생. 사현생. 네. 할 수 있고. 꼭 미 Ist Four with you. 들어가esh賞. 봉地. 도연아. 시대식ري terms. 하나만 고치면 되겠다. 글씨가 어딨는데? 글씨가 어딨는데? 뭐야 4번? 에이 having been invited 초대되는 거잖아 그래서 수동인데 초대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갈 수 없다. 뒤에는 현재 시제잖아 manipulate 그 다음 주의해야 할 분사금은 접속사 생략 안 할 수도 있는 친구 그 다음에 주어가 다를 경우에 생략하지 않아요. 주어 생략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with 명사 분사인데요. 뭐뭐한 채로라는 말이에요. 니가 서있는 채로 그의 눈이 감긴 채로 그러니까 이 명사랑 분사 관계가 능동일 때는 ing 써주고요 수동일 때는 pp 써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다리는 꼬는 거예요. 꼬여지는 거예요. 다리는 꼬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with my legs crossed 듣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being 생략되는 애들이 있어요. 뭐냐면 입이 가득 입에 음식물 가득 채운 채로 말하지 마라 라는 말인데 with your mouth being free인데 being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관용적으로 쓰는 분사금은 요거 일곱 개는 조금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strictly speaking 엄밀히 말해서 frankly speaking 솔직히 말해서 considering 고려하면 speaking of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해서 judging from 판단하건대 roughly speaking 대강 말하자면 요거 일곱 개는 꼭 외우고 계세요. 아름다운 봄날씨여서 우리는 피크닉을 갔어요. it being이 되는 거 아시겠어요? 얘 비인칭 주어잖아요. 발 좀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it being a beautiful spring day가 됩니다. 봄날 요런 거 우리 비인칭 주어쓰잖아요. 주어 it 쓴다고 아시겠죠? 2번 음악은 2번 음악은 플레이 되는 거죠? 어? 어? 나 이거 헷갈리는데?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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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더니 조금이 잘огод 헐 말고 헐 지워보자 하면 확실해질 것 같아요.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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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다 이거 틀다 연주하다 보다가 음악이 흘러나오는 채로가 맞는 것 같거든 그래서 ING가 더 나올 것 같아요 아 어려워 이런 거 한 번씩 그러니까 사물이라고 생각했는데 ING가 나오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음악은 흘러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ING가 맞는 것 같아요 뭐야 샤워하는 동안이니까 Taking a shower이겠죠? 나는 샤워를 하는 거니까 샤워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데 프라테스 테스트 한 번 보겠습니다 그의 나이를 고려하자면 다리는 꼬여지는 거고요 레슨이 끝나는 거니까 The lesson being 뒤에 주어는 위잖아 주어가 달라요 주어 다르면 살려주셔야 됩니다 프렌즈는 춤추는 거고요 파스타 만드는 동안이니까 와일이 되겠네요 내려서 분사 구문으로 바꿔 쓰는 거 쉽죠 어머 주어가 다르네 살려도 동사는 시제 같네 그러면은 동사 원형으로 바꿔서 ING 어머나 주어가 다르네 주어가 일단 다른 건 알겠죠 비인칭 주어잖아 그런데 시제도 달라 다른 건 해빙 피피 쓰면 되지 having rained heavily 접속사 나가리 시켜주고 얘는 they are being 써주면 됩니다 바람이 강하니까 불 금방 퍼질걸 이런 말이죠 이렇게 가까운 미래는 같은 시제 취급해요 그래서 여기 시제는 다르게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건절이라서 미래를 대신에 현재 시제 쓴 것처럼 해석하셔도 돼요 바람이 강하다면 불이 빨리 퍼질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C번 누구냐 민준인가 맞아요 고양이가 잠에 든 채로 with the cat sleeping 유미 2번 이거 더 윗 쓰는 것 같은데 그 다음 어 맞아 원래 비잉 히든인데 비잉 빠져있는 거잖아요 그죠 태연이 3번 buried buried라고 했습니다 남아가서 도현이 1번 buried 음 그거 발음이 조금 달라요 buried라고 하셔야 돼요 대호야 대호야 대호 손에 뭐가 있을까 드래곤이 있다가 드래곤이 있다고 드래곤 길들이기 이런 거 아니 편견 선입권 어디 있는지 어디 있는지 모자라 볼래? 몇번이야? 1번이야? 3번이요? 5번 돼요? 그렇죠 새로운 직업이자 사물입니다 사물일 때 IMG 쓰죠 Satisfying 현생이 6번 그 다음에 민준아 2번 한번 해보자 네 3번 맞아요 방에 들어가면서 7번 유미 한번 해보자 시제 다르네? 얘는 과거 시제잖아 얘 뒤에는 현재 시제인데 시제 달라 근데 그 2번이 모르겠어요 몰라요 뭐라고요? 리드는 진짜 아니지? 응 아니 시제 다르다니까 유미야 시제 다르면 뭐 써줘야 돼 시제 다르면 뭐 써주라고 해빙 pp 써줘야지 그지? 해빙 read the same book several times가 정답이 될 거고요 다시 유미 3번 5번 오 맞아 Not knowing what to do 아니야 뭐야 뒤에다 똑같잖아 해빙 read 쓰고 뒤에 똑같은데 뭘 8번 혜연이 4번 도현이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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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른다고 채연이 8번 안정은데 뺏어 가고 있나요? 너 4번이 더 쉽잖아 아니요 8번 이미 적었어요 아 그럼 네가 4번 해 너 8번 해봐 Not having Not having 다음에 뭐라고요? Not having 다음에 뭐라고요? 틀렸어 네? 피피 빠졌잖아 피피 빠졌잖아 Not having heard Not having heard 아니 홀랜드 왜 뺐어 About the new teacher About the new teacher 혜연이가 4번 하면 되겠네 네 5번요? 어 어 어 아니 야 주어 다르다 10번 네 그럼 진짜 쉬운거에요 진짜 쉬운거에요 진짜 쉬운거에요 그럼 정신경기 적응 정신경기 주어 안 패는 무사금은 빼고 정신경기 정신경기 주어 안 패는 원래 만들어야 되는 문장에서 그냥 주워만 넣으면 되잖아 어렵지 않은데? 이거 차가 막혀서 이런 말이야 원래 비스턱 하면 끼다, 이러면 아, 네, 맞아요 9번 도연아 다시 불러봐 그 다음? being being being이라고 하신 거 맞죠? 네 being 맞아요, being nearly close 안 어렵잖아 근데 지금 주워 하나 나오는 거 하나 있길래 잘못 들었거든 누가 주워 하나 나오는 거 하나 있길래 잘못 들었거든 뭐가 있지? 뭐가 있지? 그냥 주워 남겨두면 돼 생각 안 하고 그냥 주워 남겨두면 돼 생각 안 하고 네 10번 뭐야 이거 해봐 못 풀 수도 있으니까 엄청 많네 바퀴에도 진짜 쉽다. 12번도 쉬운데? 선생님 해봐. 뭐라고요? 플라인. 새 나라 지는 거 아니죠? 나는 거죠 그냥. 솔직히 말하면 프랭클리 스피킹이잖아요. 민준 13. 네, TV는 켜져 있는 거죠. 그래서 턴 드 쓰셔야 돼요. 유미야 11번 해보자. 5번 아닌 것 같긴 함. 5번 빼고 확률이 25%로 늘었네. 수학적으로. 4번. 4번. 유미야 봐봐. 얘는 과거 시제지. 얘는 현저 시제잖아. 그러면은 이거 헤빙 헤드 돼야지. 헤빙 헤드 이너프 머니. 헤빙 히피 돼야 되잖아. 자만이 아니고. 유미 그럼 14번도 해야 되겠다. Not having had enough money. 14번까지만 해야겠네요. 시간이 벌써 지났네. 몇 번? 어째서 3번이라고 생각했어? 뭔가. 뭔가 말고. 뭔가 느낌이 그럴 것 같아서요. 이런 거 말고. 연기는 나오는 게 맞잖아. 뭔가 여기에 나와지는 게 아니야. 정답은 5번이에요. 그 뭐야. 졸음 운전자에 의해 약이 된 사고자. 사고는 약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5번이 틀린 숫자였어요. 수고하셨고요. 분석음은 다 풀어오시고. 책 뒤에 그거. 미치게 더 melhor populations. 수고하셨고요. artık 멈출 수 있습니다. 뭐 예시나. alrededor. 더 Ricview 날씨가 로우 가신 Hmph dated initially. administrhand 폴대 Gust citizens. 루가 풀되어 있어요? 감사합니다.